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가 엉뚱하게 백제에 그래놓고선 지금 제제아르가 나오는데 제제아르가 그 우약허약게 생긴 게 지금 소련이에요. 흥룡강에. 제제아르의 그 역사 흥룡강 향토록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비밀문서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제제아르에 맞붙어 있는 게 백제입니다. 백제가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백제의 유리왕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도 역사 잘 아시니까 내가 깊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조를 지나서 제2대왕이 유리왕 아니에요? 유리왕이 떡혼이 오니까 그 엄마가 되는 소선우죠. 소선우가 죽게 생겼지. 아들이 자기 아들 비류나 온조가 왕을 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피가 다른 왕이 왔으니 유리가 왕이 됐으니 죽음이죠. 그래서 소선우가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간 게 어디냐. 지금 제자로예요. 거기서 가깝습니다. 소위 아사달이라고 했던 지금의 고구려의 첫 수도에서부터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서부터 비류가 가깝고 여기가 원래 위족의 홈그라운드죠. 제일 처음에 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으니까 그걸로 갑니다. 거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 자기 동네 역사를 자기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흥룡강의 역사는 흥룡강 향토로 흥룡강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매일 저 중원에 있던 무슨 진수 같은 사람이 앉아서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가 어딘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서 쓴 책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거 보면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이 백제가 거기 하나만 딱 있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 이 강의도 필요 없고. 그런데 백제가 여럿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 위백제가 있고 밑에 철범부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가 소위 소선호죠. 소선호 여왕. 멋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당의 티는 있죠. 비류천왕입니다. 그 소선호의 아들이죠. 그리고 백제의 시조입니다. 백제의 시조. 이 비류천왕을 내가 그린 거고 그 아래 그 동생 온조입니다. 온조왕. 여기가 이제 우리 백제의 시조들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치치아루에서부터 생긴 백제가 백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 발음으로 따지면 백제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빡지죠. 백을 광동어로 따지면 박이라고 그럽니다. 빡. 그래서 백제 읽어보면 뭐야, 홍콩이나 어디서 온 사람들 읽어보면 박지 그럽니다. 그래서 박지라는 게 밝지. 밝은 땅. 밝은 땅. 원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자 뜻풀이 하느라고 백가에 저거 한 사람들이 재해해서 바다를 건너서 글 잡으면 풀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와서 백제다. 그런 뜻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보시면 박지가, 백제가 졸본부여, 이 흥안영에 의해 거기가 흥안영 쭉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옵니까? 훈족. 훈족. 훈족 옆에 대방고지 있어요. 옛 임금성이 있던 데예요. 옛날 우리 최초의 임금성이 있던 데. 거기에 가서 대방고지에 와서 나라를 백제가 옮깁니다. 그 위에 있던 백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백제는 그렇고 두 번째 내려온 백제를 내가 뭐라고 또 해야 될까? 이름을. 여태까지 학술적으로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으니 그래서 어떤 때는 외백제, 바깥쪽이라고 하는 외백제라고 쓰기도 했고 아니면 대방백제라고 쓰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까지 내려온 게 옛 임금성인데 거기가 황해예고 바레만이에요. 바레만인데 이 사람들이 바레만을 저 가운데 그림을 보면 백제 대방고지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서 보니까 황해가 뭐같이 보입니까? 지중해같이 안 보여요? 옛날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또 우선 일로절로 가면서 장사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원래 백제 사람들이라는 게 다 장사하고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믿는 사냥꾼들이고 그렇죠? 수료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마민족이죠. 기마민족이 여기 내려와서 처음으로 바다래에 눈을 뜹니다. 바다에 눈을 떠서 기동력 있고 빠르고 배 한쪽 가서 움직이니까 물건들이 막 교통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한 상업적인 이익을 이미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떡헌이 앉아서 무슨 왕 다음에 무슨 왕 얘 왕자가 순수 혈통이냐 아니니 이래서 500년 동안 싸우고 앉아있던 우리 이조 역사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 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가 있고 바다 건너에 내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박쥐가 되던데 백제가 또 하나 생겼다고 받고 왔어요. 그래서 왜 백제가 있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왔던 것이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신라방처럼 자기들이 가서 정착하고 장사하고 했던 데예요. 그 백제 사람들 또 일본 외국으로 또 십제가 어떻게 어떻게 변달아 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요. 수소나 양서 같은데 양나라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백제는 20이 담노국이다. 22개의 담노제국을 거느린 나라다. 그런 뜻이죠. 담노제국. 또 문제가 생겼어. 담노. 담노가 무슨 뜻인지 또 몰라. 한자 뜻 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담노가 무슨 뜻. 한자를 풀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그냥 우리말로 다물이에요. 다물. 담. 내가 있는 국경. 경계. 그리고 우리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울바자. 울모.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텔리토리. 일본 말로 말하면 그걸 또 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라라고 써서 군이라고 합니다. 군이라고 그러고. 그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이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담노제국을 다스렸다는 건 22개의 영토. 각각 지방정부를 다스렸다는 뜻이지. 뭐가 다르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다른 건 지방에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지방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지방이면 제주도. 옛날 담나 아니에요. 담나. 담로. 담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런데 뭐만 하면 돼. 가서 조국만 받치면 돼. 연합체를 유지만 하고 있으면 돼. 또 부지런히 세금만 잘 받치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위백제가 있고 위백제라고 얘기한 것이 외죠. 외국제. 외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서적에 보면 자꾸 외놈들이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 지방에. 이걸 영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일본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진해외가 거기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막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역사가 그냥 있는 대로 흘러면 돼요. 그대로 보면 보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내 설명이. 우에서부터 하나하나 자꾸 자꾸 내려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담노제국으로 내려왔을 때 이 담노제국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왕실의 백제 왕실. 중앙정부가 아닌 왕실의 다독구로야. 장원들이라고 여기는. 이게 영암지구입니다. 금방 또 말씀드릴게. 그래서 그때인데 보면 유가라 동맹인데 유가라 동맹도 이 제국이에요. 이거 가야제국인데 가야제국도 한 나라 한 나라가 다 독립된 나라예요. 똑같습니다. 담노나.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일본에서도 번국이라고 하는 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국. 번국이라는 게 바로 담노국이에요. 그리고 담노국의 영주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다스립니다. 거기 왕이나 같아요. 단 중앙정부 말을 거역 못하는 거지. 그것만 달라요. 백제도 똑같은 제도를 계속해서 왜 같으냐.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똑같은 제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치체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걸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인 줄 안다고. 먼저 담노제국에 와 있던 사람들이 마한 사람들입니다. 마한 사람들은 지금 영암이나 이쪽 가보면 커다란 온관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마한 사람들. 그런데 백제의 철기 문화가 자꾸 거기를 부닥쳐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죠. 항복을 하든지 진해 왕권 유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일본이에요. 여기는 비어있잖아. 공터 아닙니까. 신천지. 서양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 똑같습니다. 아주 좋은 꿀꿀 같은 땅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배 타고 박지를 건너서 야마토까지 이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규슈 구주죠. 규슈는 다 가야제국의 나라들이에요. 가야 유까라가 우에서 백제 때려 옆에서 신라 못살게 굴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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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가야 세웠어요 도로. 그래서 구주 가면 이 가라가 아주 여기저기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백제가 고구려 담덕태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합니다. 조금 경청해 주세요. 졸리시더라도. 공격을 당하는데 이때 관계토 대왕이 허태왕이 허태왕이 바다로 기습을 했어요. 육지로도 내려왔고 바다로도 기습을 했는데 그때 이 붉은 선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고구려가 침공로가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 커발성까지 올라갑니다. 백제 수도 있던 커발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치니까 이 노란 선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백제왕이 오진천왕이에요. 오진천왕. 그런데 오진천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그런데 일본에서 여러분들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신공항우 신공항우. 내가 그려놓은 신공항우예요. 일본에서 그리는 신공항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일본 역사를 보면 신공항우가 조금 아까 오진 덴노의 엄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라를 쳐야 되겠는데 이미 만삭이 됐어. 그래서 돌멩이를 들었다가 배를 부뚜루 메고 그리고 일본 규시에서부터 신라를 쳤는데 신라에 딱 도착을 하니까 외군들이 도착을 하니까. 이거 일본 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본 석에 딱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신라왕 고구려왕 백제왕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두 분 다시 신공항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서 항복을 해서 거기다가 딱 창을 꽂아놓고 왔다. 그 다음부터 한국은 조선반도는 한반도는 일본의 노예입니다. 신하고. 그런데 이런 심청의 얘기보다도 못한 얘기가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허무 맹랑한 소리인지 연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응신왕인 이렇게 썼어요. 응신왕인. 여기서 여러분들 퍼즐이 생깁니다. 응신이라고 했으면 응신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오진으로 읽어라. 일본 속에 써 있기를. 오진으로 읽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진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오진은 틀림없이 우리말이죠. 백제서 건너갔으니까 우리말이죠. 오진. 일본에서는 왕을 오오라고 합니다. 오사마. 오사마. 왕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오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진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님. 님. 왕님.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응신왕인이라고 써놓고 내가 금방 발음 먹이는 왕인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왕자고 왕인이니까. 왕님 그 소리죠. 그냥 오오진, 오진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오오진이나 왕님이나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뜻이다 이 말이. 그런데 양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잘 보세요. 우리 한성백제라고 해도 자꾸 서울이 수도라면서요. 백제 수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고집도 세. 그런데 양서에 보면 백제 수도는 고마다 이게. 백제의 수도는 고마입니다. 고마. 고마가 22개의 담로국을 다스렸는데 그 고마의 웅진자. 지금 우리나라의 웅진의 웅자가 일본말로는 고마예요. 고마. 고마. 그리고 다시 우리 옛날 말로는 뭐예요? 곰나루 아닙니까? 곰나루잖아요. 곰진이. 그러니까 계속 웅진으로 읽어놓고 보면 생전 못 풀어. 그런데 우리 원래 말. 곰나루. 곰나루.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양서는 처음부터 백제의 수도는 시작부터 곰나루다 이 말이에요. 웅진이라 이 말이에요. 딱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어디 서울이 있습니까? 한성 근방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역사학자들은 죽기 살기로 서울이라네. 그리고 그 흔적 찾는다고 지금도 가가지고 운동장 뒤 캐고 앉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백제가 아니고 십제예요. 십제라고 하는 건 백제 22 담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온조도 십신을 거느고 십제를 여기다 세웠어요. 한성에다가. 그런데 그게 백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정리해놓은 거예요. 지체할 백제. 이건 대방고지로 갖고. 그 다음에 부여백제, 곰나루, 위백제. 이게 22 담로국을 거느리게 되는데 크다라. 크다라라고 하니까 일본 말로 백제를 크다라라고 그래요. 구다라. 구다라라고 하는데 큰 나라 그 뜻이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크다라 외백제. 외백제가 위백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위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나라같이 생각을 해. 그게 일본 외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내가 용어를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라가 395년에 보세요. 395년에 한성의 근거지를 잃은 그 십제 세력들이 온조 백제가 남하에서 웅진 남부여 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나라를 세울 때 백제라고 안 하고 남부여라고 했어요. 삼국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백제, 십제 사람들이 비어있는 땅. 그러니까 거기에 오진이 도망갔으니까 일본으로. 그 땅이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땅에 내려와서 일본 천왕한테 그러니까 자기 오진 된 놈한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천왕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쓰겠습니다. 써라. 그래서 일본 서기에 자기네가 외가 백제한테 그 땅을 활양했다. 너나 줬다. 너 가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네 땅같이 얘기를 해.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 거기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걸로 갔잖아. 그러니까 당신 옛날 갖고 있던 땅 우리가 좀 살면 안 될까? 살아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뭐? 네 왕자나 너네 황제 누구 누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도 일로 보내야. 인질로.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백제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왕이 없어졌는데 왕이 없으면 왜 일본 천왕한테 왕 하나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본 천왕한테 가서 우리 왕이 없으니 왕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해라. 누구예요? 무령왕 아니에요? 무령왕. 무령왕이 부여직으로 와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일본서 왔어요. 그럼 무령왕 무덤 파보니까 나오죠? 몽땅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럼 그 전에 여기 있던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활양을 했구나. 그러면 한 줄기로 풀릴 역사를 이걸 딱 이연화시켜놓고 니들은 배꼽 없는 놈.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일본은 만세일계로서 하늘에서 배꼽 없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잘라내버리니까 역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걔들도 또 쳐다볼 때 똑같아. 우리를 쳐다보고 똑같은 소리합니다. 우리도 그 말하고 천년 만년과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본서교와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다 같이 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차근차근 들여다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게 잘못된 게 어디서 잘못된 게 삼국사기를 썼다고 우리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국사를 썼어야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왜 이렇게 오국사를 썼더라면 이 역사가 한 줄기로 풀리죠.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있어요. 백제에서 없어진 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왕 같은 사람 신라하고 싸우다 죽었대요. 그럼 끝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해부터 일본에 나와. 백제에 있었던 오진덴노, 웅신천왕이 415년에 죽 없어졌는데 분명히 395년에 관계토 대왕한테 얻어맞고 도망을 갔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외에 시조입니다. 그 양반이. 일본 역사는 오진덴노가 나오면서부터 풀려요. 그때부터 역사가 딱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엉터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체계 보면 저기 없어요. 일본의 비류백제라고 하는 비류백제라고 하는 비류를 시조로 하는 그 백제 소위 곰나루 백제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왕들의 영연이 없습니다. 상복사기니까 없어요. 우리는 십제가 거기로 갔으니까 그거를 본백제라고 보고 그것만 썼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신찬 성시록을 누가 가져가가지고 어제 긴급히 일본에서부터 카피해 갖고 온 책입니다. 이게 신찬 성시록이에요. 일본에. 이 신찬 성시록에 보면 보세요. 신찬 성시록에 백제 본계에 없는 백제 왕들이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문현왕이니 의보니왕 노왕 덕자왕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백제 본계에 없는 역사예요. 없는 사람들인데 백제 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찬 성시록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류천왕하고 그다음에 오진대노를 합치면 19명이 됩니다. 19명. 백제 옹진에 있었던 백제 영년 414년을 논아보니까 한 21년 정도씩 통치했어요. 어때요? 잘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직도. 그런데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그 옹진 위백제 역사가 보일 거예요. 이제. 한국 사금속사기에 없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보일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일본에서는 천왕이라고 그러죠. 일본 천왕. 천왕은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왕이라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발음해? 덴노라고 그럽니다. 덴노. 그런데 덴노는 우리나라 단군과 같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한자를 보니까 틀리죠. 한자 보지 말고 우리 발음을 보세요. 탄이라고. 군은 그냥 왕이라는 뜻이니까 군은 빼세요. 그냥 탄. 탄이나 텐이나 몽고 말로는 탱. 댕그리. 댕그리아는 하늘. 댕. 덴노. 탄노. 단군. 군이라는 건 왕이라고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천왕이나 댄노나 댕그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야 다 천입니다. 천. 하늘 천. 우리가 천손족이니까. 그래서 이 댕그리 천인데 그러니까 일본 왕을 엠포로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엠포로 아니에요. 샤먼 킹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번에 쓰는 얘기에요. 샤먼 무당이죠. 무당왕이에요. 이 일본 천왕이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1년 내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1월 1일 날 하늘에다가 일본 국민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그게 그 사람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오진 왕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 오오진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오오진이 왕 왕사마라는 게 오오사마 그 소리인데 그 오오라는 게 왕이다. 그 다음에 왕님이라고 하는 것도 오오다. 오오진이다. 같은 이름이다. 우리말로 발음할 땐 똑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오사카에 있는 왕인 박사의 능입니다.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능을 오사카나 일본에서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암에서 가서 지었어요. 왜냐하면 영암이 일본으로 오진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영암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저거 하느라고 선전하느라고 같이 지어놨어요. 이 막 막대한 돈을 그런데 우리가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오리지널리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었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 하나밖에 없죠. 바위 덩어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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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놨다고 이렇게 지어놓고 왔어요. 좋아요. 왕인 박사가 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천자문도 가져왔어. 일본 무식한 거 가리켰어.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쳐다본 게 뭐냐 하면 이게 보세요. 사적인데 사적인데 전 왕인 묘예요. 전 이게 일본에 있는 거예요. 전 전이 무슨 자입니까? 전설이란 뜻이죠. 전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설이 왕인 묘라고 하더라 그런 말이지 왕인 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이 왕인 묘를 찾아봤더니 보세요. 저기도 대판정부에서 나온 게 전 왕인 묘 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할 적에 내가 현지에 가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이란 말이 왜 너희 너희 왕인 묘면 왕인 묘지 왜 거기다 전자를 붙였냐 설명을 해라.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지?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왕인을 왕이라고 발음한다 그랬잖아요. 왕이. 그래서 왕인 묘하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왕인 박사 뭐 일본에 어쩌고 저쩌고 없어졌잖아. 그렇죠? 이게 엉터리 역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그럼 왕이가 그럼 없느냐? 내가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 오진 덴노가 왕이다. 그런데 오진이 천왕이 일본 가서 천왕국가를 만들었는데 오진 천왕이 일본에서 일본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속은 만세일계에요. 우리는 하늘 속도 떨어졌어. 조선에서 안 왔어. 한반도에서 온 일 없어. 우리 천왕들은 다 여기 사람들이야. 원래 일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오진 덴노가 와가지고 글드 가리켜 말도 가져와. 김하족이니까. 그리고 일본을 개명시켜. 그때부터 백제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게 아니라 천왕이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모세 엑셀도스 라듯이 한국에서부터 백제 사람 3분의 1이 웍 따라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일본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시간 지나서 주최 측에서 야단 많이 맞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